그런데 저는. 얘기하세요. 틀린 거 얘기하세요. 소수의 얘기는 나 정말. 해줘요, 오빠. 담고 싶어 leo 들었는데 늘 안아서 담고 싶어. 모두 다 안아서 내 품에 담고 싶어. 그래, 그럴 수도 있겠다. 안아서가 아니고 다... 담고 싶어. 안아서. 안아서. 담고 싶어. 담고 싶어서 다 안고 싶어. 다를 그래서 앉았어요. 그래서 안아서 이렇게. 선배, 담고 싶어. 담고 싶어. 왜냐하면 소유니까. 그래, 담고 싶은 거야. 알아서 왔다, 세윤이 형은. 형이랑, 형이랑. 형이랑, 형이랑. 형이랑 하고 싶어. 아주 겉 못 들어가서 따뜻했던 숨결까지 모두 다 이렇게 하네. 모두 다? 다시 손 닿으면 들려. 영광을 창이한테 안 보여. 아, 창이한테! 그래, 그래, 그래. 알았어. 매보한테. 창이! 불러주세요! 내 맘을 채워 따뜻했던 숨결까지 모두 다 안아서 담고 싶어. 오, 잘한다. 잘한다. 역시 매보. 매보. 모두 일어나서. 어우, 너무 앉아있었어. 정광판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과연 결과는? 제발. 내 맘을 채워 따뜻했던 숨결까지 모두 내 애만 담고 싶어. 까지 모두 내 애만 담고 싶어. 아, 아내만이야? 실패! 실패! 모두 내 아내만 담고 싶어. 아, 진짜? 그러니까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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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다시, 다시 한 번. 한 번만,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진짜 잘 들려요, 들어보시죠. 다시 한 번 더. 안 해서요. 내 맘을 채워 따뜻했던 숨결까지 모두 내 애만 담고 싶어. 따뜻한 숨결까지 모두 내 애만 담고 싶어. 아예 안 들려, 아예 안 들려. 아예 안 들려. 다시 한 번 들려주세요. 아예 안 들려. 아예 안 들려. 아예 안 들려. 다시 한 번 들려. 모두 내 아내만 담고. 그만 듣고 싶다고. 모두 내 아내만. 정확히 하는데. 지금 다시 해봐. 본인이 불러봐. 내 맘을 채워 따뜻했던 숨결 모두 내 아내만 담고 싶어. 아닌데. 아예 안 들려. 자, 2021년 신축년 첫 문제는 해 실패로. 아, 새해 시작부터. 아, 형 때문이에요. 여러분의 아픔들도 다 까지 모두 내 아내만 담고 싶어.